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방송의 첫 주제는 탄핵총력전을 펼치는데 지금은 예비전이겠죠. 예비전인데 이미 최상병 특검법의 안철수 씨 이런 또 김웅 이런 분들이 그러면 8명만 이렇게 포습을 하면 되는데 2명이 이미 여러분들 백기투항을 했으니까 몇 명만 더 집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참 대통령이 딱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이 딱하게 됐는데 동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런 처근지심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이해심도 넓어지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 동의할 수 없지만 상대방에 대한 연민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민이란 것이 때로는 미움도 있지만 연민도 함께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고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다 채우시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판에 7조 그리고 22대 개원적 13조 쌀 사주는 것하고 이 법안을 이게 아마 21대 마지막 이름들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보니까 양국관리법 개정안 1조 4천억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전무 개정안 1조 1906억 원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여러분들 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아주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미 이 이해집단들이 1조 2조 정도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 업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의무 지출이 계속해서 국가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정비 성격의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급 13조 한 번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선거 때마다 털뜨리 할 때마다 그렇게 또 돈을 받는 것이 일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건데 용산에 대통령이 계시지만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죠 투명인간처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최상병 특근법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미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용산이나 대통령께서 이 최상병 특근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안철수 씨나 김웅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지겠지만 제가 전후 좌우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맥락이라든지 법리적인 그런 문제를 검토해보게 되면 대통령이 마땅하게 저가 볼 특근법을 거부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 최상병 특근법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거나 대통령의 여러분들 뭐죠 그냥 손을 좀 보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그런 특근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뭐 그 사람들한테는 정략이고 나발이고 정치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어떻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흔들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제 대통령께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여러분들 전부 안아야 될 몫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처근지심이나 연민도 여러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선거 문제를 덮을 수 있느냐 이렇게 외마디 여러분들 탄성을 저지른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꽤 많으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연민과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탄성이 교차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비서실장께서 문제의 핵심을 잘 이야기를 하셨네요. 특검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찰과 공수출 숫자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신임 비서실장이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공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이은주 의원이 있네요.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국민들 가운데 좀 깨어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4년 혹은 앞으로 40년 앞으로 400년이 될지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이 가짜들을 항상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억장이 여러분들 무너질 일인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짠데 저 사람이 가짠데 저 사람이 가짠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말은 못하더라도 그다음 좀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또 만들겠죠. 5.18 이런 법안처럼 특별법처럼 부정선거 바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체 이야기를 못하겠죠. 그러면 저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만원 박사처럼 감방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런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되게 다 가짜들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도 이야기가 아니 이 양반들 가운데 다 이 사람들이 요청하게 되면 몇 표 여러분들 더해 줬는지 그거 다 밝힐 수가 있고 이미 다 밝힌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하는 이야기 보게 되면 참 기가 찬 거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지 말이 되지 않는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나오면 말이 되는 것이니까. 윤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여기에 또 조국당의 조국시는 윤 대통령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 이승만 말로를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4년 동안 주구장창 국민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4년으로 끝나지 않고 40년이 되고 400년이 될지 누가 아느냐 이야기죠. 그것을 막아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꽁무니를 빼버렸으니까 한 표는 연면이 들지만 한 표는 단 당신이 다 그냥 지고 가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